자 여러분 자 우리 고민보납고 우리 하루아이 특집으로 일단 지우는 사람 빼고 나머지 어떻게 저게?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6만 명이잖아 아 그게 그냥 하루만 이 정도? 한 명은 100만 명씩을 입으면 됩니다 이거는 적극적으로 정규기가 내가 정규자 하자라고 한 거예요 나 끈딱끈하게 어제 냈어요 이게 아니 갑자기 하자 그러더라고 근데 불게딩은 항상 틀린 적이 없거든요? 해보자 일단 자 진사람이 한 거야? 진사람이 100만 명을 하고 3방 안에 결정하는 것 같아요 사과를 들고 와면 된다 3방? 3방 명인데? 3방 명인데? 가이 가이 가이고 자 가이 가이고 나 진짜 배고파 나 가이 가이고 난 난쟁이다 난 난쟁이 하고 싶었다 난쟁이 난쟁이 형 난쟁이가 아닌데 난쟁이 하고 못해요 자 가다 가 가 아직 내며진 거 가이 가이고 야 저 저 진짜 나 굉장히 슈가 형이 한 번 보고 싶다 나 얼마나 했잖아 윤지 나 얼마나 했잖아 윤지 잠시만요 잠시만요 제가 진짜 농담 아니고 너 얘기하면 돼 꿈에서 잠깐만 하는데 태형이가 했어요 태형이가 나 뭔가 지정해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진짜 봤어요 태형이가 했으면 좋겠다 제가 꿈에서 봤어요 아 그래도 방탄의 비주얼을 달라고 하고 있는 어? 방탄 비주얼 두 명이네? 네 백설공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간만에 안 했잖아 한 명이 백설공주를 한다고 민설공주냐 진설공주냐 앉으시는 거 어? 내가 꿈에서 봤다니까 내가 봤어요 나 알겠어 내가 백설공주 미설공주 미설공주 내 풀리도 하얗게 봐 너도 너도 마야만 내 끝이 오버리어 너도 너도 마야만 부르신 포필어 너도 티마 부르신 포필어 너도 티마 샤넬 한 번 나의 팬 전부 다는 팬 티들고 봐 티들게 티들게 다짐을 해 내버려 둬 내버려 둬 내일 낮은 내가 희집던 바람에 담버려 여기 다지 오늘나 내일을 Mommy Shout out to this ciudad масс 내일 갈색 여러분 year 형 말씀드렸던 저희 매트 예 спис ois 대gran 네 시작 우리 처음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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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는 째 타는 째 타는 째 우리 보다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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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源교수 개봉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